자 그러면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뭐 무기 살 거 있나? 아 BGM 원래 여기가 이랬나요?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지금 하긴 뭐 리바이반이 전멸했으니까 어 BGM 너무 무서워 아마 개조하려면 또 어 잠깐만 개조가 가능한데? 고급목재 하급 레어메탈 일단은 이거 무조건 해야된다 어 철이나 하급 레어메탈 많기 때문에 괜찮고 고급목재가 좀 후달리기라는데 일단은 검에 투자하겠어 잠깐만 잠깐만 나이스 시작부터 강화하고 오케이 자 예리도 이제 400 넘었어 어 레어메탈 모자르고 3급 옥철과 1급 흑금주 됐어요 자 오늘은 1시간만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메인 갑니다 앨런 조사 결과 여성형 거인이라 여겨지는 인물을 찾았다 알아낸 것은 아르민이다 아 깜짝이야 아르민이 거인이라는 줄 알았네 머리가 비슷하잖아 아르민이? 이번에 말로 확실히 생파하겠다 우리는 이 작전에 모든 걸 걸겠다 알겠나? 아 왠지 또 누구 죽을 것 같다 스포하지 말아주세요 여성형은 생포한 어 두구의 거인을 죽인 범인이며 아 그리고 너희 백사기 훈련병 어? 아 미친?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야 훈련병 동기 중에 있다고? 여성형 거인이? 얘처럼 그러면 순간적으로 커졌나보다 그러면 이건가본데 거인 두 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인의 삶으로 돌아갔나봐 탈주한거지 여기서 아 여기도 탈주 닌자가 있네 누구지? 그래서 아르민을 가만히 냅돈나본데 같은 동기니까 안 죽이려 했던거 같은데 큰 뜻이 있었던거 아니야? 그래서 리바이 동료들을 싹 다 죽인거 아니야? 리바이 동료들을 싹 다 죽으면 어 그 다음 음 뭡니까 계급상승이 누가 되겠어요 자신의 동기가 될거 아니에요 그쵸? 그니까 자신의 동기를 위해서 리바이 반 선배들을 싹 다 없애버린거 아니야? 애니 아르미 이빈 어떻게 스토헬스군이 아님 에레인을 공격하는거 에레인은 이 정도면 에레인은 죽어버릴 그니까 엘 보러시이나 나의 월 그니까 범인 그니까 의사 응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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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 왠지 츤데레인 여행일 것 같아 저래놓고 나중에 도와줄 것 같지 않냐 딱 얼굴 생긴 게 나중에 도와줄 것 같아 풀려 같은 느낌인데 마음은 여린거지 아르민 설계 봐라 이거 얘가 괜히 이게 얘가 똑똑하고 전략가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있네 이렇게 대만을 이끌어버리네 극단적으로 이거 봐 베렌은 항상 화나있습니다 얘가 또 츤데레녀 짓하네 이것도 아르민이 뭐 했나봐 마르코가 범인인가 딱 보니까 아르민이 또 애니 좋아하네 와 에렌 성우는 진짜 정말 돈 많이 줘야 돼 항상 화나있죠 뭔가 대사가 감정 싫어서야 돼 저 연기 진짜 옆에서 더빙씨 들어가기 전에 뭔가 기분 나쁘게 한 다음에 들어갈 것 같아 대사 하나하나에 진짜 짜증이 실려있어요 정말 뭐야 애니가 여성형 거인이야? 이게 어떻게 된거야 이게 뭐야 어 진짜? 뭐야 개조렘 아 그러네 아르미는 살려줬잖아 어 어 어 어 어 제발 제발 와 이게 어떻게 된거야 애니가 왜이렇게 됐지? 혀 깨물어 혀 깨물어 아 개 과학적인 애니네 이거 어 어 변신하는구나 와 개무섭 아 얘가 애니였어 진짜 와 나 정말 반전인데 뭐야 여성형 거인 스토헤슬 구에 출현 아 여기 지역 이름인가 본데 제3장 제7화 전사는 춤춘다 이럴수가 제3장 이게 마지막이었나봐 아직 끝이 안났어 어 칼 강화해서 정말 다행이다 가자 역시나 주인공 아직도 연타가 안돼요 역대급 쓰레기 캐릭터입니다 여성형 거인 2 여성형 거인이 위기에 빠지면 목돌미가 항상 경질화된 상태가 됩니다 다른 부위를 파괴하여 여성형 거인을 약화시켜 항상 경질화된 상태를 해제합니다 어 오케이 건말지 알았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서포트 여자 이름 뭐였죠 여러분들 쟤가 언제부터 S등급이었냐 쟤가 언제부터 S였어 아 미카자 미카자 되게 많이 어어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지금 누구 SOS 여기서 난거 아니지 오케이 오우 샹 미카자 대단하네 벌써 리바이급으로 성장한거야 그러면 야 어디야 내가 왔어 잠깐만 아 일로 유도하는거야 아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오면 안되네 나 지금 동료 구출인지 알았다 평범한 미션인지 알았다 체력 먹고요 자 온김에 여기 또 그 고기방패하면 내려가죠 예를 들어 죽으면 템 주니까요 아 이런거 필요합니다 설계에요 가냐 가냐 이 자식아 어 그래도 야 굉장히 공격적이진 않아 그때 그 느낌하고는 좀 다르네 좀 약한 느낌이야 어 죄송해요 어 잘못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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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향폭탄 좋았어 자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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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바꿔 어 가스 뭐 이렇게 오래걸려 야 미친 이게 마지막 가스였어 어 나이스 아르미니 좋다 아르미니 체력만 주는게 아니라 그냥 가스도 주는구나 진짜 꿀이다 아르미니 같은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죽어 와 미치겠네 우와 너무 쎄 야 빨리빨리 칼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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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망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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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향탄 가스까지 됐어 아 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, 2, 3, 4, 5, 6, 6, 7, 8, 9, 10